알리사 행가들, 천린이시네요. 아직까지는. 그러면은 너무 과한 웨이브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제를 하는 이유가 웨이브. 아하하하 아무래도 뭐, 아직 얼굴도 못 뺀 뿐이다 보니까 다음에 한번 뵙게 되거나 그래도 좀 친해지면은 그때 말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때 되면 제가 편해지면은 그때 제가 마비를 얻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잘하시는데? 천린이가 아닌데? 사기 천린인데? 사기 천린인데? moż.. 어? 뭐야? 대박 아 진짜 벵가드 맞으신가? 저 아케이드 닉네임 똑같습니다 저기 아케이드는 클레어 빼고 그냥 안나수 아이고 일어나는거 봐놓고 나는데 와 짠다 와 짠다 와 와 아 3천반 넘게 했을까? 아 만드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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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